너는 너 이상형 만났을 때 주변에 맴돌을 편이야?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이야?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어? 그래? 아닌데 연희 내 주변에 맴돌는데 내가 너한테 맴돈적이 있다고? 그게 뭔 개씹소리지? 맨날 내 옆에서 싸이코드 하고 있잖아 그럼 이 ㅆㄱ 니가 계약을 못 꾼거잖아 어머! 왜 맴돌고 있지 이 새끼? 뭔 개소리야 저거는 아니네 연희 적극적 안 다가가는 편이야 자 넘어갈게요 저도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네 데이트 코스에 관한 생각 상대방이 짜졌으면 좋겠다 내가 짜는 게 마음 편하다 내가 짜는 게 마음 편하긴 해 난 상대방이 짜졌으면 좋겠어 응 내가 좀 잘 짜긴 함 나는 선택장이 있어가지고 잘 못 짬이라고 연희 내가 짜는 건데로 놀면 재밌게 놈 아 이 새끼 왜 자꾸 지랑이 없지 ㅅㄱ 아 이 ㅅ간네 하면 알수록 일단 오늘 친구의 성격 맞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 데이트 코스잖아 ㅅㄱ야 근데 너랑 데이트를 내가 왜 해 둘이 놀면 그게 데이트지 뭐 ㅅㄱ 안 짰네 이 ㅅ 갑자기 집 앞에 찾아온 연인이 반갑다 불편하다 난 반가운데? 연애 언젠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반갑다로 갈게요 아 연애 언젠지에 따라다 어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..뭐 때문인가요? 아니 초반에는 나름 환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아아 집도 안 치워놨는데 연인이 갑자기 왔다 나 심지어 머리도 뭐 제대로 안 감은 상태 그냥 소사이언 앞통 그 자체인데 아 그건 좀 쉽지 않긴 하긴 하네 그치 반갑긴 한데 불편해 일단은 잠깐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기아한테 아 이게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 하면서 일단 안에서 기다려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금방 씻고 나오면 이거 가능한데 초반엔 좀 쉽지 않지 난 그래도 초반이라도 마냥 반가울게 귀엽군 아무튼 반가웁니다 파란 실 나 빨간 실 야 잠깐만 너가 원하는 소모 메이트는 어떤 거라고? 외모가 내 스타일인 사람 다정한 사람 리액션 잘해주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옷 잘..뭐야? 너 아니야 이 ㅅㄱ끼야 그렇게 티내지 마 아니 틀린 게 뭐 하나 있어? 외모가 일단 니가 내 스타일 아니고요 넌 다정하지 않고요 뭐 리액션은 잘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절대로 깊다고는 얘기 보다 생각이 많은 거지 깊은 게 아님 어어? 옷 잘 입긴 해 근데 씨바 내 타입은 아님 어어? 지껄어 보시지 계속 응 다 얘기했잖아 아니 딱 나였는데 이상하다?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 너 그 정도 아니야 나..난데? 그 정도 아니라고 그래 일단 내가 원하는 소울 메이트는 외모가 내 스타일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다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데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순둥순둥한 사람 나한테 져주는 사람 잘난 사람 아 야 이거 진짜 근데 근데 이상형 그대로 나왔는데? 연님 그 얘들아 연님 연님 이러시는데 미안한데 난 잘난 척 안 하지 않아 그리고 난 순둥순둥하지도 않고 이 ㅅ끼들아 일단 애가 멍청하잖아 맞아 저 새끼야 저렇게 긁어도 긁히지 않아 왜냐면 저 새끼 저거에 내가 부정하고 내가 똑똑한 척 하잖아? 그거 물어 눈으로 들어 연희야 넌 그럼 솔메이트라 아우 ㅅ갈 ㅅ같 해가지고 절대 긍정 안 하죠? 억지 연결입니다 난 맞는 것만 얘기하자 연희의 이상형이 나는 건 맞아 아니 지랄하지마 아니라고 도합하지 않는 건 사실이야 아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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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 정도 아니야 사장님 나왔지 나는 솔직히 제이형 같은 사람이 나온 거긴 하지 이거는 루야 너 그 정도 아니라고 아니 뭐 알고는 있어 나 그것보다 좀 더 높긴 해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는 이만 컨텐츠 하나 봐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ㅅ발 여전nelle 앞으로 으며 gusta ел ард